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출근해야겠다 음 아유 애들아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이니까 학교가자 유치원하고 아 나 월요일 싫어 월요일 좋아 유치원도 싫어 아빠도 싫어 요리야 어쨌든 나중에 큰사람 되려면 유치원도 잘 다녀야 초등학교도 다녀야되고 중학교도 다녀야되고 고등학교도 다녀야되 고등학교도 다녀야되 야 야 봄수야 빨리 초등학교 가야지 아니요 왜왜왜왜 저는 오늘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일요일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너 나중에 서울대학교도 가야될거 아니야 학교가야지 서울대 어 그럼 가자 학교 가자 가자 유치원 가자 조심히 갔다와 여보 나 다녀올게요 갔다와요 갔다오면 당근으로 만든 저녁밥 해줄게 갔다와 여보 당근말고 뽀뽀는 없나 그런거 없어 빨리 갔다와 알겠어 아이들아 같이가 울컥 오늘도 열심히 설아 저번에 할인할때 산 마트에서 산 완전 싼 당근 오늘은 이걸로 당근 무침도 해먹고 아주 그냥 저녁에 단근으로 도배를 해야겠어 아 맞다 그건 그렇구 우리 사랑스러운 50만원짜리 목걸이 우리 애기야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남편하고 애들이 알면 큰일날텐데 어떠순 그런지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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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서 숨겨놔야겠다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어 뭐야 전화가 오잖아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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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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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도 가져가고 아 어디서 이렇게 전화가 온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50만원짜리 애기 어 어 뭐야 안 훔쳐갔잖아 어 그럼 뭘 훔쳐간거지? 어 당근? 어 아 똥 마려 똥똥똥 아 똥 마려 똥똥똥 아 똥 똥 싸야지 흐흐흐흐 어 똥똥똥 진짜 똥똥 아 вдруг accident 똥똥이 마려구 저 또 똥을 한번 우지게 써볼까 헛 accord 으으ucheroure 으응 아이 ü 역시 똥은 이 이정도를 써줘야 제 맛이지 자 그러면 자 똥을 닦... 까야 아 뭐야 이거 병기 안에 휴지를 넣어놓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게 아 드럽게 진짜 뭐하자는 거야 너 진짜 아 참 아 진짜 아이 휴지를 왜 아 진짜 아 드럽게 지라 어디있어 이거 똥 아 아니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좋은 똥이 있다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날씨도 좋은데 zueng이나 해볼까? 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때고 여덟 자 순두 운동도 끝났겠다 이제 찐득찐득제출를 하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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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옷 Allah 이렇게 좋은 물을 이렇게 어리석은 수영장에 낭비할 순 없지 어후오..아파라 아이 마리 짜 어저씨는 으악 아~~ 아~~이구~~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아우 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 아 퇴근하는 구마아앜 음 집에 가서 오늘 따끈따끈한 된장찌개나 먹어야겠다 음 어 뭐야 어이..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어 어 어? 저 사람 뭐하는 거야? 우리 뒷마당 흙을 왜 파는 거지? 어? 이렇게 좋은 흙을 뒷마당에 가면 내버려둘 순 없지 에헤헤헤헤 야아! 어느?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뒷마당 흙을 훔쳐가는 거야? 어? 죄송합니다 야아악 뭐야? 뭐야 무슨? 무슨 일이야? 아 애들아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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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저쪽 봐봐 저 아저씨 봐보라고 어? 아니 저 사람이 어? 우리 뒷마당 흙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놨지 뭐야? 어? 이렇게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무슨 일이야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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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왜 무슨 일이야? 나 저 아저씨 알아 나 저 아저씨 알아! 저 아저씨 뭐하는 사람인데? 저 아저씨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.. 나.. 나 마.. 나 배 아파서 똥싸고 했을 때 나 똥싸고 했는가 직감한 사람이었어! 이럴 수가! 완전 배한테로구만! 나도 나도 저 못생긴 아저씨 알아 못생겨서 아직까지 했어! 기억하고 있어! 그럼 뭔데? 그 저랑 뭐하는 사람인데? 나 저기서 오랜만에 수영하려고 하나 둘 셋 하고 점프했는데 저 아저씨가 물 다 빼가서 꿍하고 넘어졌어! 뭐 물을 훔쳐갔다고? 이상한 사람이네? 여보 여보 난 알아 저 아저씨! 뭐하는 사람인데? 내가 당근을 당근 당근 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50만원짜리 목걸이를 숨기고 잠깐 위를 올라간 사이에 저 아저씨가 우리집에 들어와가지고 당근을 훔쳐갔지 뭐야 이 50만원짜리 목걸이 말고? 당.. 50만원짜리? 50만원짜리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? 아아악!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? 체어오 very much! 아니 그러면 그럼 당근을 훔쳐갔다 이런 말인가? 으아옹 어 이게 되게 수상한 사람이네? 흙하고 당근하고 봉수에 똥을 훔쳐갔다 이런 말인가? 음... 안되겠다 저 아저씨 굉장히 수상한데 우리가 한번 미행해보자 미행 어때? 좋았어 좋았어! 가보자고 조 근데 이거 범죄 아니야? 아니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범죄를 했으니까 어? 맞아 맞아 저사람 뭐하는 사람이야? 내가 한번 봐야겠어 아니 이거는 이럴수가 이렇게 좋은 꽃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정말 좋은 꽃을 다 가져가야겠어 아니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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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잡초가 있다니 이 잡초도 내가 다 가져가야겠어 아니 이거는 뭐야? 이럴수가 이렇게 좋은 나뭇잎을 갖고 있다니 이건 내가 다 가져가야겠어 아니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다 가져간대 어? 뭐하는 사람이지? 아니 이거는 어? 이럴수가 이렇게 좋은 유리창이 있다니 이것도 가져가야겠어 맞아 그냥 거지 아니야 저거 신고할까? 아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날 거니 이거 아무래도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거 같은데 정신병자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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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그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? 한 번 끝까지 한 번 관찰해보자고 잉에맨의 관찰인간 오늘 가보자 도대체 뭐하는 뭐하는 인간이야? 음 도대체 이 아저씨 이 늦은 밤에 왜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? 아니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간다고? 아 이럴수가 거짓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 산에 무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응? 무덤? 도대체 뭐하는 아저씨인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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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수상하잖아 이거 아니 공동유지 앞에 피가 있잖아 피가 어? 그게 뭐야 잘 재하고 있었구만 무덤한테 말을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?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지? 미안하지만 오늘도 너를 가져가줘야겠어 어? 이럴수가 도굴? 너 도굴? 어? 무덤 판다! 야! 무덤을 파고 있어! 무덤을 파고 있어!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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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고해야 될 거 같아! 여보! 이! 이! 이 양반아! 이! 이! 이 녀석! 이 양반아! 이 양반아! 훔쳐갈 게 없어도 무덤을 파서 어? 시체로 훔쳐가려고 해! 어? 얍지! 어? 이 양반이요? 전 지금 지금 계고 있었는데요? 아까부터 계속 미행하고 있었다 이 녀석! 어? 이 자식 어? 무덤 앞에 도대체 뭘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? 이거요. 이거 감자예요 이거! 아니! 어? 어? 무덤 앞에 감자를 심어 놓으셨군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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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! 이 양반! 어디서! 우리를 속이려고! 이 옆에 있는 건! 이 피는 뭐야! 어? 아니! 아니! 이거는! 니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! 야! 이거 케찹입니다! 제가 감자튀김이 좋아가지고 이거! 아 이거 감자튀김! 아! 감자튀김! 아! 아하! 이거 케찹이었네! 아하! 아! 무덤 앞에다가 농사를 하고 계셨군요! 아! 그렇습니다! 그러면! 당신 정체가 뭐지! 어! 어! 사실! 내 정체는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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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! 다른거 아냐?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어흑 으어어어 조심해요 다리 부러져 그 방가였나? 어휴 아니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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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이죠? 헤헤헤헤헤 참 마침 잘해보 나는 사실 농부입니다 농부였잖아? 허어어어 뭐야 농사궁이었어? 이렇게 생긴 농부가 있다고? 헐? 헐? 아 이게 좋은 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마침 여기가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아아 농사꾼이셨군요? 예 어휴 어휴 많이 자라 많이 키우셨네 아 이게 제가 또 열심히 또 키워놨습니다 이게 또 뭐 아 근데 아저씨 예 근데 아까 똥 싸는거 왜 훔쳐본거에요? 근데 아 맞다 이게 아이 이름이 어린친구 덕분에 이게 내가 또 이거 너 똥 좀 가져간다고 이게 너 똥으로 만든게 식물이야 이게 내 똥을 아 아이 그럼 봉수똥으로 걸음을 주신건가? 걸음? 아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 길러져요 이거 블루베르 하나씩 가져가시겠어요 이거?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거 이 흙이 혹시 우리집 뒷마당에 있는 좋은 흙인가요? 아이 좋은 흙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아 우리집 후이구나 이건 뭔데 이건 설탕 당근입니다 이거 마시면 또 맛있어요 아 이거 무네 무 무 무 무 무네 무 어 그러면은 어 어 이 물은 어디서 어디서 구하셨는데요 이 물 아 이거 물은 또 어떤 애가 또 수영장에 또 물 또 수영하려고 하길래 또 그 좋은 물을 또 수영하는데 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저씨 때문에 나 나 넘어졌잖아요 아 아이 미안해 미안해 이거 덕분에 그래도 이게 무가 또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어 그럼 우리집 당근은? 당근은? 아이 당근은 또 여기 여기 또 여기 여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 우리집 저녁반찬 여기 훔쳐가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아저씨였네 아 농사꾸래셨군요 평범한 아이 그렇습니다 어 아저씨 그럼 저희한테 조금 조금씩 주실 수 있나요 이 맛있는 것들을 아 이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것도 가져가시고 어 그럼 다 가져가자 다 가져가자 그럼 좋아 블루베리까지 수박도 있네 수박수박 아저씨 농사를 정말 잘하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체리도 이렇게 어 체리가 떨어진다 안돼 아 체리도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어 수상한 아저씨인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셨네 그러게 아이 농사꾼 아저씨가 어 이렇게 많은 야채도 채소도 주시고 아이 좋은 분이었네 아이 아저씨 네 아 그 당신 농사 다 저희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다 가져갔잖아 네네네네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따뜻한 아저씨였던 것 같아 얘들아 아 우리가 휴식에서 들어갈게요 어 어 와 이거 토마토도 있고 이거 블루베리도 있고 야 샐러드 먹자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음 맞아맞아 틀려줘 아이 자식들이 이거 가져가도 된다고 했더니 다 가져갔잖아 이 나쁜 녀석들이 이거 하지만 다 가져가라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 못 가져간 게이지 으흐 으흐 physically 하하하 으흐 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